떠나야 할 사람인가 이토록 사랑하는데 떠날 시간 기다리는 가슴 아픈 우리 두 사람 눈물에 젖은 눈물에 젖은 승차과를 말없이 건네주면서 말없이 건네주면서 이별이라 이별이라 생각하니 추억이 사로워 지네 잊어야 할 사람인가 이토록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떠나가고 나는 이제 보내야 하네 눈물에 젖은 눈물에 젖은 승차과는 마지막 인사이기에 마지막 인사이기에 하고싶은 하고싶은 이야기는 무기내야 말을 못하네 눈물에 젖은 눈물에 젖은 눈물에 젖은 가슴 아픈 하고싶은 인사이기에 하고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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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는 무김에 영화를 못하네